프리랜서 기자와 폭행 논란이 불거진 손석희 JTBC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는 배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회사 차원의 용역 이를 제한한 사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드러났는데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사를 동원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손석희 JTBC 사장이 지난 18일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. 손 사장은 김 기자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방안을 회사로부터 제의받았다며 지금껏 얘기한 것과 차원을 달리한다고 제안합니다. 같은 날 손 사장은 서울 역삼동에서 김 기자와 김 기자 변호인을 만나 새로운 제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. 이 내용 역시 김 기자 측의 녹취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. 저도 아주 지쳤어요. 계속 솔직히 말해서 녹달만한 협박을 당했는데 뭔가 협박으로 노력했습니다. 그러나 다음 날 보낸 문자에선 용역 형태로 2년 계약, 월 천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조건을 다시 제시합니다. 세부 내용은 책임자의 논의를 거쳐 21일에 알려준 뒤 양측 변호사 간에 확정하자고도 말합니다. 김 기자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10일 이후 손 사장은 앵커 브리핑 작가 등 JTBC 내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. 그러나 김 기자 측이 탐탁해하지 않자 새로운 제안을 했던 겁니다. 김 씨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19일 밤 늦게 일체의 금전적 합의, JTBC 측이 제안한 투자, 용역 거래 등을 거부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.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청약연합은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일자리나 용역을 제공하는 건 배임에 해당한다며 손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. TV조선 구민성입니다.